땅에 떨어진 씨앗 각기 열매 맺고 용서함 받은 자 서로서로 용서하며 어려움 당한 자를 값없이 도와주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네 이유로 가르치니 깨달아 구워넣네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고 또 찾으니 당자를 기다리는 우리를 기다리네 용서를 구하는 자 높임을 받으리니 하나님 영광의 빛 하나님 영광의 빛 빛 주어 주시리 예수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네 보이네 이유로 가르치니 깨달아 구워넣네 예수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네 이유로 가르치니 깨달아 구워넣네 예수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네 이유로 가르치니 깨달아 구워넣네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고 또 찾으니 당자를 기다리는 우리를 기다리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만이라 하늘 만들어집니다 한 마리 어린 양 롱 하늘 한몸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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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